안녕하세요. 아빠드런입니다. 오늘 좋은 비행장을 만나가지고 우리 킹콩 210 레이싱크를 날려보려고요. 여기가 우리 검단 신도시인데요. 지금 검사 현장이에요. 자가도 쫙 빨려있고 굉장히 늘 늘 지켜서 지금 날씨가 딱 좋은 장소입니다. 훌륭하죠? 한동안 여기서 놀면 될 것 같아요. 제일 비행장에 비해서 제 비행장이 생긴 셈입니다. 그러면은 제 귀염둥이 알려보도록 하죠? 자, 여기다 놓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더 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여기가 좀 더 좋은 장소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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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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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